지금 시작해보았다 이 정도면 일어납니다 지원이 가 줘 그랬더니 뺏었어 친구들이 응 그래서 화가 났어? 아이고 그랬구나 엄마한테는 왜 화났어? 엄마한테는 왜 화가 났어 지원아? 말하기 싫어 아직? 지현이가 엄마한테도 화났어? 어? 여기 어디야? 여기 이거 바람이야? 응 바람으로 이거 빼줄까? 나무 빼줘? 응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래야지 해주세요 응 알겠어